최근에 배운 명인명창은 찾고 해서 질을 내야 되니까 명인명창으로 들어갑니다. 명인명창 명인명창 풍류장과 가지고사 시켜요 군대고 앞세우고 일등 세각수 통영관 황태절륜 한 장말을 태우고 팔도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팔도 풍류고 있어 아름다니 못도 알고 한두더이 흥류다 술에 능력 모두 모아 갓기차가 괜찮은 장말을 어여 팔뚝한 산을 풍경달제 경상북 태백산 갓토롱만을 풍경하고 전라노지리가 사는 섬진강을 풍경하고 충청 흥덕의 동산 갱만을 풍경하고 황계로 불산은 풍진수를 풍경하고 여반도 초불산 대동강을 풍경하고 강북 태백산 갱만을 풍경하고 강원도 흥덕산은 섬진강을 풍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인진강을 풍경하고 왕신미 청정이요 태산 대략이 천봉 풍성이라 동남산은 천년산이요 상당이 가던 반려주라 동남은 천년산이요 청천삽춘은 태춘세보니 세루자 아닌 미천안이요 사방산세보니 지형절녀발리 건문만한 중이라 신학산 폭격수 남의 서장대 비화정당 춘세보니 세동정 백년동 달 끝장 국경으로 가며 어수하며 널 빛어예던 영혼여 소동한 jej은 소동가 — i temp 그